핑크 기왓장 베이비 날 터질 거처럼 안아줘 그만 생각해 뭐가 그리 어려워 핑크 기왓장 마이 핑크 기왓장 핑크 기왓장 핑크 캬 핑크 사장 핑크가 핑크 흩미를 흩미를 야! 블릭트! 기다려. genie souls 주이라 와! 번역하다. 안돼~! 나는 안갈래. 아니 야 나 안갈래. 잠깐만. 우와. 나 안에 몇 개 있을까? 어디까지 있는 건가 진짜 들어가요? 와요 와 채용아 네 방에 카메라가 달려있어 내 방 돌아왔어 내 방을 노출했다 잠시만요 우와 이건 미니 카메라가 있는데 내 방 다 보여 내 방 완전 다 보여 숙소에서 낯선 기운이 든다 이야 야 왓썹 왓썹 잘 안 보이는데 아아아아아아아아 오 마이 갓 아 아아아아 여기 뭐 시작돼 버렸다 시작된 거 시작된 거 아 아 사실 몰라요 안 돼 안 돼 아 아 아 아 아 아 숙소에 있는 걸 싫어해요 아 아 거의 그냥 방에 있거든요 저희가 숙소 같이 산 지 5년이 넘어서 다 같이 게임하고 놀까? 이런 것도 진짜 연습생 때 시간이 너무 많았을 때 일이고 사실 지금은 사실 지금은 사실 지금은 약간 개인의 시간이 많이 필요할 시기거든요 사실 지금은 약간 개인의 시간이 많이 필요할 시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더 스케줄 없을 때는 좀 저희 각자 스트레스를 푸는데 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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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니가 도운 지 몇 년 됐지? 저 이제 7년째 7년째 8년째 연습 기간만 6년이었지 그치? 네 그 다음에 누가 더 오래 됐지? 리사? 저는 5년 5년? 너는? 저도 5년 너가 연습생 4년 그렇구나 너희 뭐 항상 열심히 하니까 그리고 너희가 원하는 것도 사실은 다 들었고 네 그런 예전부터 내가 생각했던 아이디어는 블랙핑크니까 굉장히 어 공주집 같은 핑크빛집에서 너희를 살게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뭐야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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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봉지 봉지 제니가 미소스! 귀여워 여러분, 2시예요. 그만 자요. 침 싸요. 저도 언니랑 잘래. 안 돼! 아, 또 게임하고 있어, 진짜로! 언니는 맨날 이렇게 게임을 해요. 그래서 저는 언니 옆에서 맨날 뭐라 해요. 그만하라고. 엄청... 왜 그만 말해? 내 게임은 자유인데? 진짜 쓸데없는 거 하잖아요. 뭐라고? 내 경고할게. 다신 쓸데없다 하지마. 알았어? 다신 쓸데없다. 다시 말해. 쓸데있다 말해. 쓸데없어! 정아. 헤이, 오... 정아. 헤이, 오... 뭐... 안녕하세요. 안녕. 뭐냐? 노래 연습하고 있었어요. 제가 노래 한 곡 불러드릴게요. 네. 네. At first sight and true, I wasn't there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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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셈 손. 너무 무거워해. 정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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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이제 이사하잖아. 브리핑 하우스로.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? 나 그런 거 진짜 못 사는데, 짐? 저는 츄리닝만 가져갈래요. 츄리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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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가져갈래. 츄리닝만 입고 날 거야. 이제 추워. 추우면은 안 돼요. 무슨 말이야. 추우면은 감기 걸려요. 걸려요. 감기 걸리면 아파요. 아파요. 추우면은 안 돼요. 안 돼요. 너 독감 주사 맞았어? 아니요, 저 못 빠졌어요. 맞아야 될까? 언니 맞았어요? 아니? 어떡해, 우리? 난 독감 좋아해. 이! 왕 토끼가 있다! 그 브리핑 집으로 이사하러 갈 때 꼭 이거 챙겨가야 될 것 같아요. 먹을 거. 다 과자들이에요. 이거 보여줘야 되겠다. 밥! 킹밥! 너무 좋아. 스티치! 스티치 바늘! 헤이보이 오프 숄더 이것도 오프 숄더 이것도 오프 숄더 이것도 오프 숄더 이것도 오프 숄더 네, 저 오프 숄더 우를 좋아해서요. 이거 제가 아끼는 마이클 잭슨 후드 제 연습생활을 함께한 후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옷은 다 검은색이에요. 저 때문에 블랙핑크 왜냐면 저는 원래 검은색 밖에 안 입거든요. 심장의 색깔은 뚫래 시커멓게 타버려 Just like that 블랙핑크 인여 러리아 블랙핑크 분홍색이고 일단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 분홍색이고 그것도 베이비핑크 베이비핑크가 제일 예쁜 핑크예요. 핫핑크 아니야 베이비핑크 이 핑크 예쁘잖아요. 제가 얘네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. 이거 두 개나 있어요. 짜잔 이거 봐봐요. 실크예요. 귀엽지 않아요? 이거 저희 팬들한테 네 명 다 똑같은 잠옷 받았거든요. 이거 진짜 주네. 난 잠옷 아휴 지금 사는 거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 확 드네요. 아휴 그럼 널 넣자.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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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진짜 예쁜데? 야 건들지 마 이런 거지? 누구? 새로운 길 가는 거 너무 기대되는데 짐 싸는 거 너무 힘들다. 근데 소름 돋는 거 말해줄까? 응? 왜요? 이제 시작이야. 깜짝이야. 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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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악